가고싶은 후 만고 소금 3개 해서 40발 2년 1500원 어쨌든 항상 저도 망고를 껍질을 다 깖아주고 하나하나 사곽 같듯이 깎았는데 같이 사는 룸매 언니가 그걸 보더니 경악을 하면서 뭐하는거냐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알려주는 방법을 잘 알려드린다고 할 필요해서 막 문제다 그런데 칼이 떨어지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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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으로 먹는걸로 근데 진짜 신기한게 깔끔하게 잘 먹을 수 있어요 숟가락으로 먹어도 숟가락으로 먹는거죠 숟가락으로 먹는거죠 이렇게 골프게 앉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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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먹기 끝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